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아이패드 미디 5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저 앱듣기 뭐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애플 제품이 좋아서 많이 쓰던 사람인데 제가 한 번도 리뷰를 안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 좀 끌리는 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애플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원래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트북보다는 낮긴 한데 이게 그렇게까지 휴대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한 손에 딱 들어가는 태블릿인데 이거는 한 손에 못 지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태블릿을 사고 싶어가지고 아이패드 미니 4세대를 원래 사려고 했었어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이게 2015년 출시 제품이라서 프로세서도 구리고 각종 기능들이 좀 9세대였어가지고 이거를 좀 사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어요. 근데 배대지를 많이 걸러가지고 좀 여러 번 재주문 해가지고 겨우 받았습니다. 일단은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박스는 이렇게 손으로 뜯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이렇게 위에 열 수가 있고 위쪽 부분 오! 이게 이렇게 나오진 않네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잡고 빼면 박스는 쓰레기통 버리면 되고요.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뭐죠? 약간 좀 그렇네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이패드 미니 셀룰러 되는 버전으로 64기가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지금 국내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는데 4월 12일자 기준으로 전파인증이 통과를 했다니까 국내에도 곧 있으면 판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공식 가격은 나아있죠.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이 49.9만원 셀룰러 모델은 66.9만원입니다. 제가 산 모델이죠. 그리고 256기가는 와이파이 모델이 69.9만원 셀룰러 모델이 86.9만원입니다. 제가 휴대폰에 동영상 녹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256기가 모델을 구매를 했었는데 아이패드로는 영상 찍을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64기가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셀룰러 모델을 사용을 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안 쓰고 이거를 메인으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셀룰러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529달러에 구매를 했고요. 애플케어 플러스도 69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부가세하고 배송비 합하며 국내 출시 가격보다는 약한? 좀 비싸게 구매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제품을 뜯어봅시다. 여기 있는 비닐을 이렇게 벗겨주면 이렇게 제품이 어우 어우 딱 들어가 있네요. 나오구요 어우 오오 오 진짜 조그만해요.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이 동봉이 돼 있고요. 각종 설명서 들어있는 거 그리고 충전기는 모양으로 봐서는 12W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두듣듣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룩 두루듣 야 12W이네요. 좋아요. 뭐 12W 아주 좋습니다. 핫찜 그렇지만 직구를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요런 모양의 거기 왔다는 거 근데 애플 충전기는 이것만 바꿔주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이런 단일 충전기는 거의 쓰지 않고 앵커 라는 회사에서 나온 USB 충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더 없는 것 같네요 어우 좋네요 아주 아름다워요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한 손에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한 손에 잡히긴 해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크신 분들은 한 손으로 잡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가까이 가져오면 새로운 아이패드 설정이 뜨고 잠금 해제 오 새로운 아이패드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들고 있으라고? 뭐로? 이렇게 일단 활성화를 했고 디자인은 뭐 기존에 있던 4세대하고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해요 그 대신에 후면 마이크가 여기 옆에 있었는데 이쪽 센터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이조컬 그리고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은 것도 꽤 있어요 이제 중국 공장에서 이걸 새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패드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는 아이패드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디자인적으로는 볼 게 없고 아이패드 미니 5가 나머지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6세대에 들어가는 똑같은 2048에 1536 해상도에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 인치수가 7.9인치이기 때문에 혼자만 선명해요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와 선명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니 5라고 그런 게 아니고 미니 4도 원래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 미니 5를 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P3 색 영역을 지원을 합니다 요즘 제가 색감뽕에 맞아가지고 모니터들도 DCI-P3 90% 이상 지원하는 모니터들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리고 밝기는 500니트고요 주변의 빛에 따라서 모니터의 색온도를 바꿔주는 트루톤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에는 들어가 있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는 표현이 안 될 텐데 아이패드 프로는 진짜 부들부들 하거든요 근데 같이 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 144Hz 사지 않습니까 144Hz 모니터 한 번 쓰면 60Hz 모니터로 다시는 못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화면 보다가 미니로 이렇게 60Hz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한 가지 아쉬운 거 빼고는 다 만족을 하고요 아이패드 미니 4는 프로세서가 A8이 들어갔지만 미니 5는 XS 때 들어간 A12 바이오닉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진짜 엄청나게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체감할 정도의 작업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아이패드로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화면 비율이 4대 3이잖아요 그래서 녹화를 하면 화면이 잘려요 물론 이제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시고 캠 같은 거를 빈 공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꾸미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6대 9 비율로 게임을 풀 화면으로 보는 거를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도 제가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폰 10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그래서 아이폰 7 플러스가 16대 9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통 게임 녹화 같은 걸 하고요 아이폰 10은 게임 안 해요 이게 20대 9였나? 아무튼 좀 가로가 길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걸로는 아무튼 프로세서는 만족을 하고요 램은 3기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 스피커가 하단에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상단에는 스피커가 없어요 아이패드 프로는 2세대 때도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해서 이렇게 스테레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프로 3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써봐야 알겠지만 빵빵하게 스피커를 스테레어로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5의 핵심 애플 펜슬이 지원이 됩니다 아 물론 1세대만 되고요 2세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로지텍 크레임도 지원이 된다고 해요 아 제가 왼손잡이라서 탑뷰로는 잘 안 보이죠? 잘 써지네요 근데 지원이 돼도 저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펜이 종이에 쓰는 느낌이 안 나요 종이에 써도 제가 악필인데 여기에 쓰는 거는 거의 뭐 포판이에요 그래서 안 써요 근데 페이퍼라이크라고 액정 필름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걸 씌우면 이렇게 썼을 때 약간 종이에 쓰는 느낌이 나게 하는 제품도 있던데 그거 나중에 한번 사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5를 산 이유 중에 하나 더 카툭티가 아니에요 최고예요 왜냐면요 아이패드 프로 보세요 제가 스마트 커버 빼고는 다른 케이스 같은 건 안 씁니다 근데 스마트 커버는 전면만 보호를 해주는데 후면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프로 3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거가 요렇게 됐을 때 만일에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카메라가 엄청나게 끓길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카메라를 별로 좋은 거 달아놓지도 않으면서 그럴 바에 그냥 요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아이패드 미니 5는 아이패드 미니 4하고 마찬가지로 카툭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가 800만 화소에 조리기가 F2.4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700만 화소에 조리기가 2.2 음... 어차피 잘 안 쓰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에어판만 써서 특히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분들은 많을 거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터치 아이디 2세대가 탑재가 됐습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버거 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와이파이 버전이 300.5g 셀룰러 버전이 308.2g인데 한번 재보죠 짜잔 0g 그거를 얹으면 305.4g 물론 저게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스펙보다는 제 아이패드가 좀 더 가볍네요 아무튼 아이패드 프로는 진짜 상당히 무거워요 한번 재볼게요 479.7g 스마트 커버를 씌우면 측정지를 넘어버리네요 그래서 따로 재봅시다 이거 무게만 거의 250g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480g에 250g을 더하면 730g? 진짜 무거운 게 맞습니다 이거의 2배보다 더 무거워요 진짜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팔목이 아픕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볍다는 거 거기다가 아이패드 미니5는 스마트 커버만 있고 키보드형 스마트 커버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케이스를 장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키보드가 진짜 편한데 이 키보드 케이스가 없는 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그것까지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으니까 스마트 커버만 하나 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5만 리뷰를 했는데 이 에어팟 2세대 충전 케이스는 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뷰를 정말 하고 싶은데 에어팟 올 때까지는 제가 기다렸다 같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빨리 왔는데 이게 먼저 오고 이게 그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왔고요 한 일주일 정도 더 뒤에 에어팟 2세대가 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름을 새겨놔서 그런지 진짜 늦게 도착을 해요 다음부터는 이거 이름을 새겨야 될까 좀 고민을 해야겠네요 리뷰를 빨리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약간 한정판의 느낌이 나는 게 좋을까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컴퓨터 관련 쪽만 리뷰를 하다가 이런 스마트 계열 제품을 처음 리뷰를 해봤는데 열심히 더 노력하는 눈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